나를 위해 예수 강구하시네 우리 대신하여 중간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여와 함께 내 제사심을 쉬지 않고 미치게 시련 걱정대로 어느 자유롭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드려 하겠지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연약함은 어찌 아니하래라 죄짓만들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되신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의 고함없는 고로 먹으러지 못하네 사랑들이 언지하여 다른 주를 모를까 감사합니다 그這種 가정알들 우리 주님 우리는 이 고함없는 고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아멘 아멘